누가 내게 부르지자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몽예에 매여 울고 있는 북한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몽예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지자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가득한 그날 그날 그 날 감사합니다.